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솔우입니다 양산도에 대해서 오늘도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저희가 이제 배웠던 것들을 가지고 제가 가락을 10개 정도를 이렇게 만들어 왔거든요 지금 제가 이제 치는 것도 있고 거기 좀 기본적인 것도 있고 변형적인 것도 있고 해서 이제 10개 정도를 만들어 왔는데 이걸 한번 쭉 쳐드릴 테니까 이걸 보시면서 배웠던 것들을 어떻게 이용해 가지고 치면 될까 연주를 하면 될까를 좀 생각해 보시면서 영상을 보시면 공부가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가락을 10개를 한번 쭉 나열해서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간에 참고하실 수 있는 게 이 배웠던 것들을 어떻게 알 수 있어 그리고 기선을 지켜보는 것들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제가 이 배웠던 것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? 제가 배웠던 것들을 보통은 4, 4, 5, 5, 6, 7, 8, 9, 10 이렇게 해서 10개거든요 지금 친 것을 제가 구음으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갱갱undert 갱갱λλά da g g 3번 게임이 영화 말이 내지 에pace 이게 NG 사본 갱 갱 탱탱탱 탱탱탱 탱탱탱탱 갱 six 번 pay 7번 8번 9번 10번 10번 1번 하나하나 따라 연습을 하시면 가락도 좀 익히실 수 있고 그리고 요 안에 있는 타법들이 뭐가 들어있고 어떻게 타법을 이용했는지도 보시면서 같이 공부를 해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연습 열심히 하시고요 그리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다 보면 분명히 좋은 소리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제가 늘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!